11세기 동아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란족이 일어난 곳은 모든 유목민족의 고향, 몽골 초원입니다. 그런데 유목의 땅 몽골에는 말과 양만이 아니라 남쪽의 농경민족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동물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낙타입니다. 고려와 거란의 분쟁은 바로 이 낙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직후였던 서기 942년, 거란은 50마리의 낙타를 예물로 고려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신생국가인 고려에 우호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낙타는 고려로서는 처음 보는 매우 진기한 예물이었습니다. 거란은 기본적인 정책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후방의 어떤 고려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거란은 고려와 화친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러한 화친 정책의 일환으로서 거란이 고려에 낙타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고려와 화해 정책을 통하고 그 화해 정책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거란이 고려에 낙타를 보내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개국 이후 처음 찾아온 낯선 강대국의 사절 이것은 신생국 고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외교적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10세기 초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에 휩싸인 시대였습니다. 서기 907년, 300년 동안이나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군림했던 당제국이 멸망합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뒤엉킨 혼란과 전쟁의 시대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런 패권의 공백은 북방 유목민족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쟁취한 사람이 바로 거란의 건국자 야율라복이었죠. 서기 916년에 건국한 거란의 성장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924년에는 탕구투와 토요콘을 굴복시키고, 925년에는 발해를 공격해서 이듬해인 92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936년에는 만리장성 남쪽인 연운 16주를 탈취하여 중원 진출의 교두보까지 확보했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강대국에 대한 고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왕관은 거란이 내민 손을 모질게 거절합니다. 거란 사신들은 전부 섬으로 보내서 유배를 시키고, 아마 나중에는 죽였겠죠. 낙타들은 개성 남대문 아래 만부교라는 곳 아래 시내가에 묶어 놔서 굶어죽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타들은 혹독한 사막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는 동물들입니다. 만부교 밑에 묶여 있었던 낙타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낙타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강하고도 악한 나라이니 평화로울 때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조 왕건이 후세의 왕들에게 남긴 훈요십조의 내용입니다. 왕건이 거란을 우습게 생각해서 거란 사신을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하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을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왕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던 해로부터 8년 전인 93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에 거란에게 멸망당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발해 유민들과 함께 고려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족들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태조 왕건에게 발해 유민은 하늘이 보내준 원군이었습니다. 왕건이 거란 사신을 적대시한 것은 우리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원흉이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한 대의명분이죠. 그런데 이익관계라는 면에서 보면 발해 유민의 상당수가 그 당시 고려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후백제와의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던 고려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자산이 되고 그리고 고려는 북방과 남쪽에서 양쪽에 지금 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방어선을 지켜줄 탄탄한 세력이 필요한데 발해 유민처럼 좋은 세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당장 발해 유민의 이익이 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거란은 너무 멀리서서 발해는 치지만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거다. 또 그러한 문제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발해 유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건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라는 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을 상대로 아무리 국내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경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왕건의 대응을 어리석기 그지 없는 대응이었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왕건에게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었습니다. 먼 나라와 손잡고 가까운 나라와 싸운다는 원교 근공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 중원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거란의 1차 침략을 받게 되는 990년대까지 약 70년간 고려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은 중국 중원 국가와 연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때로는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원교 근공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제시한 원교 근공의 개념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것이었죠. 이 개념의 창한자는 전국시대의 전략가인 범수였습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 소왕은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인 제나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범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는 공격하기도 어렵고 점령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점령한 후 마지막에 고립된 멀리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소왕은 이 전략에 따라 멀리 있는 강대국인 제나라와의 화친을 추구했습니다. 진나라의 화친 제의에 제나라는 희희낙낙낙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인 진나라가 화친을 청하자 덥석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을 아주 푹 놓았습니다. 제나라가 방심하는 사이, 진나라는 주변국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소왕뿐 아니라 이후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범수의 계책에 따라 제나라와는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 위, 조 등 주변국을 공략하여 결국 천하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교 근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멀리 있는 강대국인 명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바로 이웃한 여진족에 대해서는 팽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조선의 북방 영토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교 근공의 전략은 분명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합니다. 진 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았고 세종도 효과를 보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보다 강한 강대국이 구사하는 팽창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려도 팽창 정책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건 자신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몰아내고 북방의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건의 북진 정책이 진심이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었다면 뭔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 초기의 기록에서 거란 정벌을 위해 구체적인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자신들의 강경책에 거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방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려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는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 993년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군이 기습적으로 압록강을 건넙니다. 자신들의 주적은 거란이라고 늘 부르짖었던 고려였지만 막상 그 거란이 쳐들어왔는데도 싸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겨우 방어군이 편성될 정도였죠. 준비 없이 벌인 전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첫 전투인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대패합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하자 고려 조정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회의의 주제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너무나 강한 군대가 수도에 근접해서까지 오니까 고려의 조정으로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의를 성실하고 거란이 원하는 고구조 땅을 황해도 이북의 북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냥 띄워주고 그리고 이걸 마무리 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비령 이북을 떼어주면 석영을 시키기가 어렵게 되고 개성의 수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한반도 중부인항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독립적인 국가의 생존 자체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에 대해 첫 전투에서부터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패하더라도 끈질기게 싸워서 마지막에는 승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나라나 당나라와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첫 패배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가 첫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항복을 결정했다는 것은 당시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고려 조정은 쌓아놓은 군량미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도 남아도는 식량은 대동강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조정 전체가 이렇게 공포에 빠져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거란군의 움직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거란군의 움직임이 의심스럽다며 항복에 반대합니다. 서선령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그랬는데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정복이 먼저 요충지를 점령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전투는 안 하고 우리 군대 많다 많다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뭔가 전투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하러 온 군대가 적진을 가로질러 80만이라는 군대를 유지하려면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정복하러 온 군대가 앞에 있는 적을 놔두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 뒤에 적을 치러 왔다는 것은 체계적인 정복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약탈 전쟁이고 단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령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뭘 할 능력이 안 되고 의욕도 없다는 걸 서희가 캐치했던 거죠. 하마터면 적군에게 예상치도 못한 선물을 안길 뻔했던 고려 조정은 서희의 설득으로 인해 가까스로 먼저 강화 교섭을 한 후 항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물론 대표로는 서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희와 소선령의 단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와 소선령의 단판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희는 그동안 고려가 거란과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거란과 고려가 함께 여진을 공격하여 압록강을 경계로 땅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행의 안전이 보장되면 곧바로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죠. 이 회담을 통해 압록강 이남의 강동 육주는 고려의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회담 결과에 소선령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서희에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동맹 기념으로 낙타 12,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줄 정도였죠. 프랑스의 근대 외교를 창시한 사람이나 다름없죠. 그 깔리에르가 자기 책에 써 놓은 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외교는 현란한 입이 아니고 정확한 눈이다. 그 바로 정확한 눈이 관찰력이고 통찰력이죠. 소위는 현란한 입. 말을 잘해서라기보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상대의 의중을 확실하게 달카롭게 파악했던 그 통찰력에서 우선 무기를 가졌다. 소선령의 거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 오히려 소선령을 더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란의 고려 침략의 진짜 목적은 결국은 송과 고려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이 외교관계가 군사적인 어떤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차단하고 하는 것이 거란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이 장차 송나라를 침략할 때 고려가 후방에서 거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거란으로서는 가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 회담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 고려였습니다. 강동 육주의 가치는 단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의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국경이란 그냥 아무데나 손을 붙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어적 가치가 있는 지형을 경계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동 육주 중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 평안북도 지역인데 만주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평북 지역에 산악지형이 많고 도로가 협로해서 거기가 방어적을 형성해요. 반대로 청천강을 넘어서면 대체로 대동강 평양까지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만주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메인 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동 육주, 평안북도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때 강동 육주를 얻지 못했더라면 마의 삼각구조라고 할 만한 고려시대의 유동적인 국제관계에서 고려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만주입니다. 중원 진출의 교도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만주를 북방 유목민족이 차지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원 진출을 노리는 북방 유목민족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를 먼저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의 삼각구조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화제국과 새로운 강국인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 끼인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처신을 조금만 잘못해도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건국 이후 300년 내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란에서 금으로, 금에서 몽골로, 유목국가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 압록강 방어선을 철벽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고려는 이후 무수히 벌어질 유목민족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서희는 즉각 강동육주의 요세화에 착수합니다.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여진족으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지만 고려로서도 남의 사정을 봐줄 상황은 아니었죠. 불과 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무려 29개소의 성을 쌓는 강행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은 완벽한 요세지대로 변모합니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서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고려가 낳은 최고의 외교관인 서희는 자기 생의 마지막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바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하는 데 바친 것이죠. 고려처럼 마의 삼각구조에 끼인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2년간의 강행군으로 압록강 방어선이 완비되고 난 후 서희는 과로로 쓰러져 생을 마감합니다. 고려가 북방 방어선을 강화하는 동안 거란의 성장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서기 1004년 송나라로 밀고 내려간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송나라를 유린하고 그에 대한 우위를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거란이 아니었죠. 그리고 본격적인 송나라 정벌을 위해서는 고려를 확실히 꺾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마의 삼각구조가 지닌 위험이 다시 현실화한 것입니다. 1018년 12월 거란의 침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직속의 최정예군인 어장친군을 동원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과 600년 후에 벌어지는 병자호란에서 침략군이 채택한 전략이 기본적으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것도 12월로 동일했고 중간에 성들을 공략하지 않고 수도로 직행한 것도 같았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이 전략으로 5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키고 한 달 반 만에 인조로부터 최종적인 항복을 받았습니다. 일단 만주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대체로 병농일지적 유목제도를 하다 보니까 유목민들의 장점이 이런 민간조직이 바로 군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장점인데 동시에 농사철이 되면 유목철이 되면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기한이 항상 비슷하게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당나라 군대처럼 기병과 보병이 섞여있는 군대는 보급기지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이 있거나 도시가 있으면 하나하나 함락시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진군 속도가 자꾸 처지는 거죠. 그런데 거란같이 유목민족들은 현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란군이 말하는 직공 작전인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보급 거점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전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거란군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결과는 병자호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자호란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26년 전에 1차 침입과도 완전히 달랐죠. 1차 침입 때는 방어군이 출동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지만 이번엔 침공 당일 이미 고려군의 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0일 흥화진 남쪽 삼교천에서 벌어진 첫 전투는 고려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아하는 거란군은 고려군의 요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였던 내구산 전투나 세 번째 전투였던 마탄 전투에서도 거란군은 고려군의 요격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실히 1018년의 고려는 예전의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의 패전으로 거란군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는 전략이 어긋난 것이죠. 중간에 보급기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란군은 고려 영토 안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의 주력부대가 거란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란군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고려 진영은 급보가 날아듭니다. 거란군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강감찬으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배합은 개경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성을 거치지 않고 직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 그거에 맞춰서 군대도 어떻게 재편을 했겠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강감찬한테 당하고 연속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고려군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 수습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소배합은 정도 이상의 속전속교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개경을 향해서 남하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고려군이 이거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정도는 서야 되는데 왜 안 서지? 거란군 입장에서는 개경까지 그냥 직공한다. 나중에 2차 대기 대전 때 독일군의 어떤 전격전 비슷하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술을 시행했던 겁니다. 거란군은 놀라운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1019년 1월 3일 개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신계에 거란군이 나타났습니다. 개경에서 겨우 하루거리였죠. 거란군이 가까이 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북방으로 전 병력이 파견된 탓에 수도인 개경에는 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경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왕조국가에서 다음 선택은 왕의 도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공민왕의 경우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개경을 비우고 도주했습니다. 사실 이건 왕조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왕이 곧 국가이니까요. 하지만 현종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주력군이 개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의 맞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왕이나 백성들이 피난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현종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더 중요한 것은 개경에 병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족을 소개시켜서 개경에 주민들을 모으고 저항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은 국왕으로서 굉장한 용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압이 무리한 진군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무모한 진격이기 때문에 저들도 많이 약화됐을 거다. 어떤 그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모험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소비압과 거란군은 난감해졌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지휘관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도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이 의지의 싸움에서 현종이 소비압을 이겼습니다. 소비압은 결국 후퇴를 결정합니다. 12월 10일 압록강을 건넌 이후 한 달 이상 아무런 보급도 없이 고려의 영토를 전전한 거란군의 후퇴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려가 이들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후퇴를 거듭하던 거란군은 2월 2일 귀주성 앞에서 강감찬의 고려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군이었던 만큼 더 이상 결전을 회피하고 치욕을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전투가 거란과 고려 사이의 30년 전쟁을 끝낸 마지막 전투 귀주대첩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서역에서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당할 군대는 없었습니다. 고려군은 그런 군대를 맞아 정면대결을 벌여 승리한 것입니다. 공성전이 아닌 벌판에서의 회전으로 전성기에 있는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것은 우리 역사상 이 전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으로 거란과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개월 후인 1019년 5월 힘으로 고려를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란은 평화협정을 위한 사신을 파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한 적국이자 불과 석 달 전에 고려에 의해 주력군이 몰살당한 나라 거란 여러분이라면 이들의 평화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70년 전에 태조 왕건은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거란의 사신을 유배보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종의 선택은 할아버지인 왕건과는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거란을 하나의 어떤 외형적으로는 천자국으로 인정을 하고 소위 고려는 하나의 제국으로서 어떤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선으로 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걸 절대 우리가 거란을 여전히 천자국으로 고려가 제국으로 갖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패배한 전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라 서로 상생을 한 것이죠. 한편으로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사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한 국가와의 정치적인 위기질서를 일정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그 둘을 분리해서 경영하게 된 거죠. 이후 고려는 백여 년간의 평화를 누립니다. 더구나 이 평화는 굴욕적인 종속관계 속에 얻어진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평화였기에 거란도, 송도 고려에 대해 별다른 간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는 한반도 국가로서는 예외적일 정도의 외교적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사실 이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몰고 오는 마의 삼각구조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고려였죠. 고려는 전쟁을 통해 배운 값비싼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강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잊지 않았기에 고려는 자주성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가지 교훈은 단지 고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